부산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정부로부터 국민행복 프로젝트로 인정받았습니다. 정부도 적극 지원을 약속하면서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재훈 기자입니다. 낙후된 마을로 인식되었던 부산 감천 문화마을. 하지만 지금은 부산만이 가진 대표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재생정책과 타시도의 좋은 정책들이 전시도에 공유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처럼 부산의 산복도로 곳곳에서 진행 중인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정부로부터 주민행복 사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린 2013 지역희망박람회에 참석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주민행복 성공 사례로 직접 소개했습니다. 산 중턱의 오랜 집과 골목을 허물지 않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관광지로 철바꿈시킨 부산의 산복도로와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지역발전의 성공 조건은 소통과 협력이라며 각 분야별 경계를 허물어야 주민행복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생활밀착형 주민행복 사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창의와 혁신적인 사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는 지역희망박람회는 오는 30일까지 전시회와 우수사례 발표회 등으로 이어집니다. KNN 진지훈입니다.